귀엽다. 나와라 좀. 나와라 좀. 어떻게 그래. 게임이 힘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힘들어. 얘 학창회창 결국 뭔지 알죠? 똥파리.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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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백스텍. 백스텍. 고전. 고전. 아 이 표현이 눈빛이. 리비릴라 리데nej. fortunate. 어 NFärke. 아어 이 표현이 눈빛인가? 리비릴라 리데에에에. 아아아아. 리리리라 Frederiledje 리리라 리리리라 리리라 우리 위에 떨어졌어 하나하나 굴러 내려와서 그 Dak와 위에 맞아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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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란히 가는 도안에서. 와 부스텔! 뭐였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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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꼬치 같은 거 하세요? 아니 말도 안 돼 야 천혜자다 야 쏙 들어갔어 천혜자 야 이거 이거 조만조만하네 이것도 여기 아까 제일 가까이 갔기 때문에 오! 아 형 좋아 오 됐다 됐다 오! 건드릴 수는 있어도 저거를 밀어내진 못해요 저거를 밀어내진 못해 어? 오! 오! 통화! 그렇지! 이게 좋아의... 이게 좋아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미안해서... 남산초교 서천분계로 가서 런닝맨 후방을 찾으세요. 제발 힘으로 선으로 해봅시다.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웃는다가 진짜 웃는 자야. 마지막에 웃으면 돼. 웃으면 양성. 어? 이게 뭐야? 여기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R. 이번 미션은 왕좌의 게임입니다. 왕좌의 게임. 앞에 의자 보이시죠? 종료 호깍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저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 팀이 승리입니다. 됐다 됐다. 아 있어요. 장훈이 형 진짜 위하잖아. 여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힘. 의자에는 한 분만 앉아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은 공격 또는 방어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솔직히. 장훈이 형 너무 크잖아. 사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하얀 선으로 저희가 반원을 걸어 놨습니다. 그 밖으로 나가서. 아 장훈이 형 너무 크고. 아 주워하고. 아 주워하고. 아 장훈이 형 이거 어떻게 밀려. 음악에 이거.